유튜브 한다고 그제 투닥거리던 호야아지와 라벤더의 시작이 어느새 1년을 넘어 인연을 향해 가고 있어요 돌아보면 웃기도 울기도 하고 유튜브를 왜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숨짓기도 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 사이 많은 만능과 헤어짐을 통해 배운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욕심부리지 않고 우리가 유튜브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욕심내지 않고 나누는 행복 누리는 기쁨 함께 공유하며 힘들 때 함께하고 지칠 때 손잡아주는 호야아지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더더 말고 덜도 말고 현가이만 같아라 그 언제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되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어서 행복한 호야아지의 라벤더 올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번 더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